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때 아니 이혜민씨가 어떻게 구글에 입사했을까? 구글이라는 회사가 전세계적인 회사고 또 정말 세계 최상급 엘리트들이 들어가는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들어가게 된 계기가 어떤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해서 구글에 들어가게 되셨어요? 이게 좀 서사가 긴데요 언제나 저는 방송에 나가면 짧게 뉴스에서 짧게 이렇게만 해봤는데 길게 좀 대답을 해도 될까요? 괜찮습니다 제가 인터넷 방송 오늘 처음 와서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편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방송에 나가서 처음으로 푸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구글에 입사를 하게 된 계기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둘째 출산 전과 후로 나뉩니다 저의 개인적으로는 둘째 출산을 하기 전에 출산 전에 원래는 구글 본사에 그 당시 저는 LA에 살고 있었는데 LA 본사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프라덕 메이저가 아니라 엔지니어로 지원을 했어요 세 번의 전화 인터뷰 전화 인터뷰를 전화로 이제는 코딩을 하는 거예요 전화로 영어 말하게 되는데 그걸 통과를 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흐르죠 이제 온사이트 인터뷰라고 해서 직접 마운틴 뷰로 구글 헤드커터가 있는 본사가 있는 곳으로 날아가서 이제 8번의 코딩 테스트를 보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둘째 출산 전에 제가 막달이 됐어요 그래서 배가 이렇게 이만큼 불른 채로 와 힘드셨지 나중에는 숨을 쉬면서 인터뷰를 본다 하면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제는 와이트보드에다가 코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걸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엔지니어 매니저가 저의 이제는 이제는 면접관으로 들어오신 세션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인터뷰를 하고 나더니 하신 말씀이 너 혹시 프라덕 매니저라는 롤을 아냐 그래서 몰라 그게 뭔데 내가 봤을 때 너는 프라덕 매니저야 그게 뭔데 난 몰라 그런 대화가 오고 가면서 계속 물어봤죠 프라덕 매니저 뭐 하는 건데 왜 너는 나를 프라덕 매니저라고 생각해 이런 대화를 하고 나서 그날 인터뷰의 끝은 프라덕 매니저로 너는 라우팅을 하자 라우팅을 한다는 소리는 이제 인터뷰를 보고 이제는 다른 걸로 다른 직군으로 시도를 시키는 건데요 막달이었기 때문에 출산을 먼저 하겠다 그렇지 그게 더 중요하죠 그렇죠 입사할 때 이렇게 배짱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이렇게 제 배가 부를 때까지 할 줄은 몰랐고요 아 구글 인터뷰 정말 까다롭게 한다 정말 사람을 괴롭혀요 그 다음에 더 괴롭힌 이야기가 남아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길다고 한 건데 출산 후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국에 들어오게 됐어요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몇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회사에 지원을 하게 됐는데 지원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구글 코리아고 연락을 하자마자 이제 지원서를 인터넷으로 그냥 넣자마자 바로 프라덕 매니저 롤로 바로 박아서 저 인터뷰가 잡혔어요 바로 바로 잡혔고 그 히스토리가 다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잡혔고 11번의 인터뷰를 합니다 11번을 1시간씩 1대1로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근데 정말 재밌었던 거는 그 11번의 인터뷰가 구글의 인터뷰는 사실 굉장히 빡세기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11번이 다 너무 재밌었어요 그 1시간이 끝난 게 아쉬울 정도로 재밌었고요 그런데 6개월 동안 거의 6개월에 6개월까지는 안 가나 몇 개 수개월에 걸쳐서 했고 기본 넉 달 가죠 네 네 지금도 기억을 기억하는 거는 래리페이지가 사인했어요 라고 리크루터가 저한테 전화한 날이에요 와 래리페이지가 이제 맨 마지막에 래리페이지가 직접 파운더가 상업자입니다 직접 리뷰를 하고 이 사람을 합격해서 이제 연락이 와서 들어가게 됐는데 물론 지금 이것은 인터뷰 과정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뽑힌 거는 제 생각에는 프로덕트 매니저라는 롤이 1번 컴퓨터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 되고 2번으로는 기존의 론치를 어떤 제품을 론치를 해본 경험이 있어야 되고 3번이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인데 그 3박자가 맞았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첫 번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인터뷰를 봤을 때 그 엔지니어링 매니저가 제대로 본 것 같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저는 그 과정이 너무 즐거웠거든요 그리고 입사를 하고 나서도 너무 즐겁게 일을 했기 때문에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에 가는 게 있는데 코드를 만들라고 요청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걸 듣고 짜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짜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여러 가지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러 가지 물어보는 게 사실은 개발제의 기본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걸 굉장히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잘 물어봤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인상을 받았을 겁니다 맞죠? 네 맞아요 어떤 질문이 나왔는데 제가 그걸 왜 질문하게 됐으며 그걸로 인한 사용자의 임팩은 그들이 받는 효과는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코딩을 했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짜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킨 대로 하죠 시킨 대로만 하고 그런데 저렇게 하면 굉장히 풍부하게 예외를 처리할 수 있어요 아주 많은 경우의 수를 커버하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짤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깊은 인상을 줬을 겁니다 심사하는 분한테 그것도 굉장히 대화가 잘 되는 형태로 물어봤을 겁니다 대답하기 좋게 맞습니다 원래 좋은 질문이 있어요 좋은 답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글의 프로덕트 매니저를 감동시킬 만큼 굉장히 훌륭한 답을 했다는 거죠 저는 또 놀란 게 들으면서 저도 이제 미국에서 PhD를 하고 어디에 괜찮나요? 유오브 미네스탄에서 미네스탄에서 PhD를 하고 세 군데에서 교수를 했는데 제가 베미지스테 유니버스티, 미네스탄 스테 유니버스티, 텍사스 유니버스티 세 군데에서 했는데 할 때마다 인터뷰했거든요 그런데 보통 교수 인터뷰도 2박 3일 해요 그러니까 전화, 컨펙스 콜을 해서 먼저 하고 거기서 걸려놓은 인사이트는 3명만 불러요 인사이트 인터뷰는 3명만 부르는데 10명, 20명 후보들을 놓고 교수들이 앉아가지고 그런데 한국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게 저는 전화로 컨펙스 콜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알아듣기도 힘들고 발음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사이트 갔을 때도 보면 저는 말씀 하루 종일 인터뷰를 했어요 그 학교에 있는 교수들 한 사람당 한 시간씩 맞아요 계속 돌아가면서 그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들어보니까 몇 개월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거기다가 전화로 코딩 입으로 코딩했다는 거네요 저는 교수가 저는 그래서 한국 교수들은 그렇게 안 뽑거든요 하루에 다 끝내요 그냥 한꺼번에 불러가지고 저는 그게 너무 이상해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한 사람을 불러서 2박 3일 3데이스를 그냥 계속 인터뷰를 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티칭도 직접 해보게 하고 이상하게 몇십 년 같이 일할 사람인데 하루 만에 얼마나 안 돼요 안 되죠 모르죠 사람을 한국은 그게 관행이 너무 이상해요 그런 건 뽑아놓고 괴롭힌다고 그래서 사실 정치권에서도 사람을 뽑을 때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측면에서 맞아요 검증을 해야죠 네 검증을 하고 레퍼런스 책도 많이 되고 이런 시스템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예미씨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는지 궁금해요 LA에 계셨다고 그랬는데 영어를 잘 하실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오래돼가지고 너무 영어를 쓸지 오래돼가지고 많이 잊어버렸는데 영어를 잘한다고 이야기하기에는 모자람이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영어를 그렇게 습득을 하신 거예요 학교를 다니신 거예요 미국에서 아니면 저는 이제 박사과정을 갔다가 아이를 낳고 큰애를 낳고 3년 반 정도 있었던 전화를 석사까지 한국에서 했다니 한국에 가시고 네 맞습니다 그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요? 근데 어떻게 전화로 코딩을 해 우선 지금 교수님 질문하신 거에 답이 또 되게 저 근데 진짜 인터넷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다 썰을 풀어도 되는지 그럼요 괜찮아요 여러분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시는 여러분 제가 이 오늘 인터뷰가 이 인터뷰가요 오늘 결정된 겁니다 아무것도 준비를 못하고 지금 날것 그대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거에 대한 답도 되게 의외일 것 같은데 저는 학창시절까지 영어를 제일 못했어요 아 그래요? 영어를 못했다라고 얘기하면 스스로 너무 비참하니까 그걸 조금 더 완화시킨다면 영어 공부를 안 했습니다 네 이게 이게 특히 고등학교 때는 3년 내내 그 당시 이제 모의고사 보고 학력고사 보고 할 때 3년 내내 영어는요 찍고 잤어요 네 공부를 안 해서 성문종합영어 맨 첫 장 쳐다보고 바로 덮고 3년 내내 공부를 아예 하나도 안 했어요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부르셔서 그래서 교무실로 여러 번 불려갔고요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뭐죠? 그 노래 가사 세상의 불만이 아 네 그런 노래 가사 네 네 저한테 너 불만이 뭐냐고 그런 얘기를 들으셨군요 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영어로 일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고요 제가 영어 공부를 사실 하게 된 거는 언제냐면은 석사를 마치고 한국에서 이제 정부 출연기관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하다가 유학을 결심을 했을 텐데요 그때도 뭐 이제 토플 공부 이런 것을 처음으로 했죠 영어 공부라는 걸 하고 유학을 갔는데 갔는데 백지 상태니까 저의 생각에는 백지 상태니까 그냥 그 현지 영어가 그냥 다 스며들였던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사실입니다